이놈이 어제 리뷰했었던 스테레오 케이스죠. 제가 펜 고장 냈었던. 펜을 탈거 했고요. 요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.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과감히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준비한 펜은 미 넘버 8 케이스 펜 이 펜하고요. 다크 플래시 C6S 펜 그리고 다크 플래시 5볼트 싱크 케이블까지 그리고 요거는 일반 C6S 펜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면요. 제가 아까 좀 해봤는데 괜찮더라구요. 결과물이 좋았어요. 그래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전면 펜을 빼면 이렇게 나와요. 첫번째로 할 것은 이거를 이제 달아요. 깜짝 놀라실 거에요. 엄청 이쁩니다 이거. 케이스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. 이렇게 펜 두개를 박았구요. 후면 펜을 아래쪽에다가 박았습니다.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 넘버 8의 번들 펜 하고요. 다크 플래시 펜은 호환이 됩니다. 후면 펜은 두가지 버전을 생각했습니다. 논 RGB 펜을 끼는 방법. 전면만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. 이게 기본형. 저는 이렇게 나갈 생각이에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다크 플래시 C6S 120mm를 다는 거에요. 아쉽게도 후면에는 140mm가 안 달려 가지고요. 120mm로 하는 겁니다. 다크 플래시 펜이 굉장히 좋습니다. 별도로 판매를 하잖아요. 가격도 괜찮고. 이 미 넘버 8 펜에 보면은 전원이 있구요. 다크 플래시 그랑 똑같이 호환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. 미 넘버 8도 버튼으로 색상 조정이 가능해요. 그럼 여기다가 스테레오 케이스에 있는 LED 스위치를 연결하면 됩니다. 자 연결했구요. 전원 켜보겠습니다. 전기가 안 들어와. 코드로 안 꽂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켜볼게요. 짠! 어떻습니까? 어때요? 완전히 다르죠. 어저께랑 분위기가. LED 스위치 버튼 누르면 색상도 변경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흰색으로 해놔도 되고. 저는 이제 넘버 8 펜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링펜. 링펜으로 하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있는 펜을 CUS 같은 펜으로 바꾼 다음에 이 다크 플래시에 5V 싱거 케이블을 쓰면 5V RGB 연동도 되면서 펜 속도 조절까지 다 됩니다. 아... 엄청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케이스를 살렸습니다.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마이클닉스야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! 전면을 다크 플래시플로도 해봤거든요. 어제랑 비슷해요. 비교도 할 겸 한번 다크 플래시플로도 해볼게요. CU 개수로도. 이제 이렇게 상단에는 다크 플래시 펜으로 하고요. 하단에는 링펜으로 한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긴 한다?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케이스를 튜닝해서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펜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괜찮다고요? 하하하하 지금까지 신뢰인데 느끼실 거에요! 하하하하 괜찮아요!